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사 문제 한 3개 간단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친명과 친문의 격돌이 저 눈에는 확연하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지금 누가 쥐고 있는가 그동안 한 번 정도 제가 다루었는데 이 친명과 친문들 가운데 누가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그 세력들하고 이런 접점이 있는가 친명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들을 완전히 포섭하거나 장악했는데 성공했는가 그 문제가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 그건 그렇게 성공한 것 같기도 한데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위성정장들 탄생하는 걸 보게 되면 좀 또 다른 시각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지금 중앙일보의 온라인판 톱뉴스인 겁니다. 법원이 김인섭 씨 벽형동 사업을 완료시키는 그런 로비스트로 활용하셨던 이재명 씨하고 막역한 오랜 관계를 갖고 있는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행했네요.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김인섭 씨와 정진상 씨와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가 특수관계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그걸 이제 법원의 판사가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들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 사건은 보니까 조국 씨가 검사 독재를 종식으로 해서 창당을 하겠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검찰 독재 국가에서 문정권의 비리나 문정권 비리와 관련된 한 명이라도 간방 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무슨 검찰 독재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친명에서는 외관상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국 씨의 여러분들 출마를 그렇게 반기지 않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뭐 안으로는 반기면서 겉으로는 반기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얼굴이 처음 드러난 것 같네요. 그동안 맨날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등장해 가지고 이분이네요. 아주 노예한 그런 사람인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관계망을 이용해 가지고 상당한 불을 축적하는 데 성공한 그런 인물입니다. 진역 5년을 구형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에 제시한 대부분 내용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런 상황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일도 아닌데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 나온 거죠. 백형동 관련 사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원이 이재명과 정진상과 김인섭 씨의 특수관계 이 청에 있는 이재명과 정진상이 관계를 인정한 대단히 중요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하도 이렇게 사법부를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나올수록 4월 10일 총선을 압승해야 될 필요성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더 강하게 있는 거죠. 압승을 해야 되면 선거 결과에 손을 대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던 2020년 4.15 총선의 25%에 비해 가지고 10% 정도 업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것은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 그런 공작 차원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 작업은 총선인 거죠. 총선까지 해야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구하는 데 크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특별한 그런 지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4월 10일 총선에서는 그 양반들이 선거란 것이 좀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선거를 보게 되면 선거 사기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기획자들은 정당에 속하거나 정당 외곽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2020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정당 내부에 있었던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냈던 양정철이시고 또 부위원장을 지냈던 전략기획위원장 이근영 씨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꿔도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걸 드러나게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죠. 정당의 기획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정한 선거구마다 이른바 이근영의 보정값 조작값에 따라서 실무로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선관위 내부에 있었기도 하고 선관위가 제공한 아이디와 패스버드를 이용해 가지고 외부에서 접근했으려면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행자가 있고 기획자가 있겠죠. 기획자와 수행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획자하고 수행자들이 결국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4월 10일 선거 결과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한동훈 변수는 고려 안 했을 텐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kbs가 여러분들 그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많이 알기 시작했고 공병호 tbs 여러분들 가장 구체적으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위해서 막대한 규모의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쑤셔 넣은 게 지금 속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불리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한테는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손을 댈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보고 그것도 과감하게 손을 댈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조국 신당이 창당되는데 친명계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또 조국 신은 마치 추인을 받는 듯이 양산을 방문해서 일종의 죄수출을 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러분들 추인을 받고 두 사람이 여러분들 죄수출을 취하고 이런 게 다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친명과 친문 친명이 워낙 여러분들 사당화의 역점을 두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살아온 그런 삶의 궤적이 다르기 때문에 친문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3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 대통령하고는 말이 되지만 이재명 씨하고는 말이 되기가 참 힘든 거죠. 이재명 씨가 해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그게 그 양반한테는 정상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친명계하고 친문계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들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자들에게 연결이 직접 돼 있느냐 그 문제가 아마 앞으로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